겨울은 추워야 한다지만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소식은 불편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더욱이 날이 추워지면 걱정부터 앞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들,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웃들.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연말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지만 한 번씩은 먼저 안부 인사라도 건네며 따뜻한 미소, 마음 담긴 한마디로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올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